비 100% 와 오늘도 거의 비 100%로 온다 했는데 역시 일기예보는 자 오늘은 이제 바스토에서 마지막 영상일 겁니다 오늘 뭐 할거냐면 한 만원으로 한 달 살기 지금 오늘 환율로 따지면 한 32,000폐소 되더라고요 그래도 물가도 싸긴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좀 만원으로는 좀 빡센 것 같아요 제가 뭐 많이 생각해 보세요 15,000원 살기, 20,000원 살기 이건 좀 약간 좀 그렇고 그냥 아싸리 여기 나리뉴주가 이제 꾸이 기니피그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릴 겸 근데 이제 이거는 따로 왜냐면 비싸요 만원으로도 못 사먹기 때문에 이것도 보여드릴 겸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기니피그가 생긴건 좀 귀엽잖아요 근데 진짜 영양가가 많대요 뭐 면역체계에도 도움이 되고 어린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도 드시면 엄청 영양가가 있어서 귀엽죠? 엘란초 델꾸이 꾸이농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저번에 이거 다 끼인 줄 알고 여기는 종을 눌러야 문을 열었죠 저번에 이런지도 모르고 6시나 6시 반에 오라네요 지금은 굽는게 안 된대요 여기 만원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언덕처럼 보이세요? 여기 다 여기 그 카니발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긴 공짜래요 이거 센트로까지 30분인데 걸어서 2천원 돈이긴 한데 아껴야겠죠? 30분 30분 걸어봅시다 목이 너무 마른데 카페 하나 보여서 목 좀 축이고 가야겠어요 너무 길가 앞이라서 좀 매연천지긴 한데 아우 뜨뜨미지근하다 아 거의 5분만에 오셨다 그랬어요 아우 대단해 여기 맨날 저 맨날 여기 자주 지나가는데 끝까지 맛있게 생긴 튀김 맛있게 생긴 데 있더라고요 흔한 1,s,s 1,s,s es 곧 1,s,s 가방 에이 이빈 시 에이 에이 아 와 와 와 와 언 은 와 아 세암아? 네 와 무처 너무 많은데? 약간 자키자키처럼 생겼다 아 쌀쌀 리몬? 아 쌀? 쌀 리몬 아 한 번만 쌀을 좋아해요 쌀을 좋아해요 쌀을 좋아해요 쌀을 좋아해요 아 네 네 네 네 안녕 네 어떻게 이름이 아니지?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에리사 아시오 한국에리사 네 아니 정보때는 저는 모든 영상이 좋아 incident안이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를 해요 더 많은가요? 더 많은가요?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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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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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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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진짜 다들 드라마 귀엽네 고맙습니다 아 또 플리마켓 열려있다 아 나 큰일 났네 이거 이게 나리뇨 광장에는 이렇게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음 화분도 많이 팔고 15 참푸스 와 참푸스 이게 룰로라는 과일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뽀빠야네에서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참푸스 룰로인지 모르겠는데 과일들도 막 들어가있고 뭔가 점성이 좀 끈적끈적하면서 뭔가 찐득한 과일 과일주스 먹는 맛 그리고 이거 귀여워요 안에 약간 갇혀있는 듯이 은근히 돈을 많이 안써서 아 아 아 아 아 아 유튜브 링크 아 아 아 아 네군데 올드한 좀 이쁜 이쁜 건물들도 많아요 고요하네 우와 이 지붕만 봐도 올드해 보이는데 돈을 쓰러 와도 돈을 못 쓰네요 색깔이 약간 저 이런색을 좀 또 오랜만에 보네 어 여기 걷다보니까 와 제 완전 파스타에서 제일 단골 카페 아 아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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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책은 gratis 왜냐면 모든 얇은거 하나 들어와 볼까 이런거 좀 많이 한 번씩 사거든요 요즘 뭔가 간지나는데 아 아 아 나리뉴주 나리뉴주 커피도 맛있어요 진짜 아 여기 울티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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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근데 할게 없어요 돈 쓸 데가 없어서 삼촌 빨리 시간도 없고 지금 빨리 가야 돼서 택시 그냥 택시 타고 갈까 생각하다가 또 뭔가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글쎄요 공부랄 알고 빼라 베베기 우스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원 살기 끝 애기도 두명이더라고 세명인가 두명인가 택시 타고 가는 것보다 저분 드리는게 낫지 않을까 어 싶어서 딱 오늘 3만2천패스 딱 썼습니다 이런 그냥 뭐 팔로도 많이 오거든요 애기들이 한 4,5살이요 조그만 아이들 근데 이거 혹시나 잘못 줬다가 진짜 막 다른 친구들 데리고 오거나 더 큰 형들 데리고 오거나 막 와요 어 한도 끝도 제가 도와줄 순 없으니까 어 깐난 애기 있는 엄마들은 제가 한번씩 그래도 도와드리거든요 아까 저거 절로 지나갈 때 저분 계시길래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어 그래도 조금 뭐 그래도 뭐라도 좀 배부르게 사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제 걸어서 또 한 30분 걸어야 돼요 자 구이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아 시이 아리 여기 아 어 공성 수주 그곳이 아름다운 대기 아까는 발톱까지 있어 아 이렇게 먹는구나 아... 아... 이렇게 귀엽네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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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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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크로... 아... 크로..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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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진짜..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쿠이 구워져서 하얀 거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항상 구워져 있는 것만 봐서 완전 진짜 백숙처럼 보약구나 촬영하니? 넌 먹을게? 네 맛있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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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, 감사합니다. 만약에 필요한 점은, 제가 책을 읽어봐. 아, 네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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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콘이랑, 바나나, 튀김거랑...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. 구이 간인가? 이거 뭔가 순대 같은 게 나는데... 이거 구이겠지? 근데 뭐예요? 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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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구이 간은 무슨 맛일까? 구이 간 먹어보겠습니다. 이가? 이 구이 간은 좀 뭔가... 음, 냄샌 좋다. 여기가 구이 간. 우와, 진짜 간이다. 순대 간에 50배는 된 것 같아요. 와, 무슨... 그 맛을... 너무 쭉 시켜서 만든 것 같아요. 우와... 한번 더 도전해보겠습니다. 음... 오히려 차갑게 먹는 게 맛이 덜 강한 것 같아요. 와, 아까 뜨거울 때는... 우수 Aqui,ㅎㅎ 안저걸 어떡하면 진짜 표시만 가요. 그리고 집사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자아 Finance 잠시 살 부いうこと 까지구 사장님 기억도 안 좋겠어요. outreach 만무 ride 어머니, algumas cents 오 Stephen 여러분... 이 진짜 그 옛날 치킨 냄새있죠? 근데 살짝 약간 얘 특유의 비디캉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약간 다리였던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소리 껍질이 엄청 바삭하다 살이 많지 않네요 껍질이 엄청 연하다 그때 페루에서 먹었을 때 이런 정도로 부드러웠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페루에서는 이 머리는 징그러워서 잘 안먹잖아요 징그러워지죠 근데 페루에서는 이게 별미래요 그래서 보통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에 오면 이걸 안 먹어서 페루 사람들이 다 들고 간대요 근데 저는 페루에서도 머리도 먹었거든요 전혀 뭐 비릿하거나 특유의 향이 나진 않네요 그 귀여운 표정이 떠오른다 아 맥주 한 줄 딱이다 페루에 있는 기니피그들보다 콜롬비아 기니피그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무이소베지 너무 이뻐 아 맥주 한 줄 알아요 그럼 이렇게 먹었을 때 페루가 더 맛있게 먹었을 때 페루가 엄청 연하구나 얘는 진짜 치킨이랑 손으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수탉이나 토끼처럼 이런 질병이 많이 없대요 특히 수탉이나 토끼처럼 이런 질병이 많이 없대요 엄청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네요 이 기니피그 기르는 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얘가 근데 보통 기니피그는 한국에서는 애완용이니까 딸에는 한 5년 정도 살았다는데 요즘에는 워낙 병원도 잘 되어있고 한 10년까지 산다네요 혹시나 기니피그 키우는 분들이 이거 보지는 않겠죠? 네빨도 말랑은 니꺼? 시! 면역체계도 강화돼서 아마 당분간 코로나도 안 걸릴게요 이제 간을 올립니다 아마 크리스피한 간이 되겠죠? 음 음 역시 저 별로 감자 뭐 이러고 왕장물 별로 안좋아요 고구마 뭐 이런거 튀긴건 좋아하는데 뱀만 부르고 코랑 우와 골고무 옆부분만 먹어볼까요? 여기 이런거 있으니까 좀 못먹겠다 이런거 있어요 오우 살도 이상해 색깔도 이상해요 약간 간처럼 새겠다 색깔이 오우 맛 이상하다 오우 포기 오우 맛 이상하다 오우 아직까지 머리는 맛만 살짝 보지 막 그렇게 다 골과목지 못먹어 아 맛있게 먹었다 진짜 그리고 비는 안 걸려 오우 한번에 접은 아 olha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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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한번에 접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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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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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도 정말 감사합니다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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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네! 너무 좋네!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서 한국의 어플을 보고 있어요! 아마도? 아마도? 영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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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금 하지만 스페인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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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영국 영국 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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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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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께서 데려다 주셨어요 그냥 제가 아까 그 공원 간다니까 위험하다니까 그냥 여기 데려다 주신 것 같아요 그거 가지말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